대중가요 가수들의 월드컵 송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도 월드컵 창가를 발표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챔피언으로 한반도를 울렸던 조수미는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두 편의 월드컵 창가를 발표하는데요. 조수미는 얼마 전 이탈리아 로마의 포럼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5대한민국과 동방의 빛 두 곡을 오는 10일 MBC를 통해 정격 공개합니다. 두 곡 모두 장엄한 오케스트라와 100여 명의 합창단 그리고 조수미만의 독보적인 가창력이 어우러져 한층 웅장한 느낌을 주는데요. 조수미 월드컵 창가 프로젝트를 추진한 MBC는 6월 13일 토고전 직전에 현지에서 진행될 조수미의 공연을 위성 생중계할 예정입니다.